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다 살다 미국에서 한국 야구 크보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게 된 조금은 낯설고 신기하지만 너무나 행복한 마음의 MC선화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왜 미국인들이 삼성 라이언스의 팬이 되었는가 삼성 라이언스를 응원하는가 네 가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SNS에 많은 미국인들이 댓글을 남겨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 궁금하시죠? 여러분의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삼성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I'm rooting for 삼성 라이언스 because I'm using 삼성 갤럭시폰 and I'm watching 삼성 TV 라고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그만큼 많은 미국인들이 벌써 삼성 제품을 사용하고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라이언스의 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삼성이 야구하는 그 모습이 너무 멋지다.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지금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삼성폰으로 바꾸겠다 라고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참 좋은 현상이죠? 미국인들이 삼성 라이언스를 응원하는 두 번째 이유. 디트로이트 주민들이 삼성 라이언스를 응원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유가 궁금하시죠? 이 디트로이트에는 디트로이트 라이언스라는 아주 유명한 풋볼팀이 있다고 하는데요. 라이언스 라이언스. 네. 같은 마스코트이기 때문에 삼성 라이언스를 또 응원한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오승환 선수 덕분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야구의 야짜를 몰랐기 때문에 이 오승환 선수를 잘 몰랐는데요. 제가 잠깐 설치를 해봤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선수더라고요. 한때 한국을 정말 평정했던 그런 선수였는데 이 메이저리그에서 뛰면서 상당히 많은 미국 팬을 확보했습니다. 이 세인 루이스 칼리디날에서 2년 동안 뛰는 동안 굉장히 잘했나 봐요. 그래서 또 팬들이 많았고 토론토와 콜로라도를 거쳐서 다시 홈팀이 삼성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이 오승환 선수의 팬들이 삼성 라이언스를 또 응원한다고 합니다. 네. 오승환 선수 파이팅! 네. 네 번째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I love 삼성 라이언스 조지. It looks so classic!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아마 여성 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봐도 삼성 유니폼 아주 예쁩니다. 삼성 라이언스가 NC 다이노스와 세 경기를 펼쳐서 3연패를 했는데 그 이후에 기아 타이거즈와 두 경기를 펼쳐서 2연승을 이뤄냈습니다. 지금 전체 순위가 6위인데요. 앞으로 더 좋은 경기, 더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두산베어스, 삼성 라이언스도 물론 응원하지만 많은 분들이 댓글로 또 뭐 한화, 키움, 롯데 정말 멋진 팀들 많다고 저한테 막 이렇게 권유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야구팀을 알아가는 또 재미가 있네요. 한국 야구 정말 재미있습니다. 응원문화까지 나중에 더해주면은 진짜 환상적일 것 같아요.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하나하나 배워가는 마음으로 또 크보를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KBO 우리 한국 야구 화이팅! 아!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